랭글러 한 대 오프로드 하고 있다 누구냐 어우 랭글러 빨간색은 이쁘네 또 여기 놀러오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 내 땅이에요 인사 한번 해 보자 안녕하세요 깔끔하게 씹혔죠 와 얼음에 차 빠트리면 진짜 무슨 기분일까 와 무릎이야 무릎 여기가 지금 무릎이거든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열혈도 커플 농림 벌풍선시 국난도야 다음 생에는 좋은 주인 만나려 묵박이가 두데 말고 야 잠깐만 야 미친놈아 잠깐만 홍보 작살났어? 어? 홍보 작살났냐고 어 왜 이제 말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미친놈아 잠깐만 아 오케이 어 수리 완료 고쳤습니다 오우 오우 와 차 미끌리는데 천천히 올라왔는데 천천히 어 된거 같은데 어 제 대는 잘 탈 거 같아 어 어 어 어 어 이상 University issez 이거 오프로거든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야 방금 뭐가 차가 분리된 것 같았었는데? 야 굵어 아니 굉장히 턱이 높아요 굉장히 어우야 와우 어우야 와우 뭐 차 뒤집힐 뻔 박는다 야 이씨 박는다 뭔소리야 뭔소리긴 니 차가 박살나는 소리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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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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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야 너 브레이크 받아봐 이거 깜빡이 나오나 보게 야 한쪽밖에 안나와 야 여기 왜 안나와 어 깜빡이는 나온다 이제 형들 하던 건 마저 하자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요 너 결빡 바꾸고 싶어서 하는거 아니지 지금 아 그건 아니야 야 방금 뭐 뿌직했어 아니 여러분 딱 말할게요 나 차 바꾸려고 하는거 아니고 나 진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거거든요 아 오늘 별부는 말 말하려고 하는데 진짜 차 이거 다 작살나실거같아 나 부를거 같은데 아 나 사기당해서 이제 돈 없고요 야 초대다 이거 뭐냐 아 그게 부르셨네 니꺼야 그거 그래 내꺼같아 어 지금 오프로드 대장님이 지금 이 근방에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400키로 반경이라고 아 아 지금 부산 갔다가 북한 갔다 오시구나 형님들 오시기 전까지 이제 오십니다 5분 있으면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고란도 고란도 이 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이해 범퍼 작살 오른쪽 후미등 작살 두부 작살 오빠 나야 다방 기억 안나? 이거 랭글러보다 차 센거에요 진짜 보이죠 내 차량은 사흘을 틀린거 오오오오 잠시만요 형님 이거 진짜 많아 방송감 와 군한 차량 깐지보수 와 날랐어 날랐어 와 지금 형님 속마음 아 덮은 싹 오 오 나 올라갈줄 알았어 올라갈랑말랑한데요 오 좋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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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 한번 톡톡톡톡 지금 올라가셨던 형님 처음에 안 올라가실 때 심정 어떠셨어요 형님? 어 좋았어 하지마세요 형님 형 안돼요 형 차 뒤집어져 형 차 뒤집어져 형 차 뒤집어져 형 형 우와 올라갔어 뭐야 내 차보다 힘이 더 좋은데? 흠 앗 앗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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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운전 실력 차이거든요 와 아 지렸다 아 다신 안돼요 다신 안됩니다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장난치지 마시고 경기도 여주 파워카 많은 관생한 사람 부탁드릴게요 제 차에도 이 스티커 붙어있죠? 동호회에요 같은 동호회 형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상남자 느끼겠죠 여러분 상남자 수고했다 와 개멋있다 자 시가야 수리 좀 수리를 아까 했는데 또 이러네 수리 좀 어 완료? 오케이 시가 타자 하하하하 Civil War 끌려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동호회 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